그동안 누비라 승용차를 생산해온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누비라2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은 이달 초부터 기존 누비라의 외관을 변경하고 성능과 연비를 크게 향상시킨 후속 모델 누비라2 생산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부터 신차 발표회와 함께 본격적인 내수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자동차는 군산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누비라2를 올해 내수 시장에서 7만 대 이상 판매해 4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